안녕하세요 젤젤이 체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비염치료기 코빈 제품을 제공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돼지고 같이 생겼는데 오늘 밤 너를 가지겠어 허니야 아이 오빠 몰라 이름 허니 왕관은 허니 아 오빠 가슴이 이상해 찌찌 산명은 LED컵임 찌찌 찌찌 아 엄마 아 이런 광고주님들이 싫어한다고 아 씨 나는 정말 시 좋은데 이걸 직접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그럼 내 감기걸로 해서 올게 이렇게 하면 갈게 걸리겠지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야 이건 안해 채돌이한테 비염이 있잖아 채돌이 콕콕콕콕 하루 종일 약 고고고고고고 코고고고고고고 코빈 코빈